자 이제 사회보험 제도가 있겠죠. 사회보험 제도부터 봅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험문제 내는 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. 적립방식은 자기네 돈 자기가 내는 거고 일반적으로 완전한 적립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. 완전한 적립방식 그래서 여기는 근로세대가 미근로세대를 부양하는 것이고요. 세대간 소득재무 효과를 발생시킨다.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겠죠. 위쪽은 뭐 그런 거 없고요. 완전한 적립방식은 자기가 내는 거 자기가 받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재산대체 효과가 있겠죠. 재산대체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은 SP 플러스 S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지금 적립방식일 때는 얘의 저축이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불변인 게 뭐예요. 불변인 게 적립방식이고요. 그죠. 우리가 부과방식에서는 부과방식에서는 얘가 뭐 했어요. 얘가 줄어드는데 얘는 이제 모르는 거죠. 그죠. 그래서 알 수 없다라는 거고 모른다고 하지만 어쨌든 더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가 주어가 민간조축이냐 민간조축이 한 90% 이상 나오죠. 민간조축은 우리가 재산대체 효과 빼고는 다 늘어난다. 재산대체 효과만 줄어들고 국민조축일 경우는 아주 가끔 얘기는 합니다만 민간조축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지역가입자다 보니까 힘들어. 그러니까 그냥 돈을 그러니까 급여에서 아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업자 세무사 사업자 찾으시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되겠네요. 축하드려요. 매몰찬 지역가입자의 세계 매몰찬 지역가입자의 세계 내가 의료보험을 50만원 이상 내보면 기분이 아주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. 자 그 다음에 재산대체 효과 했고요. 그 다음에 행위별수까지와 포괄수까지가 있죠. 행위별수까지는 의료를 발전시킨다. 포괄수까지는 과잉진료가 줄어든다.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. 뭐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. 죄송한 일 들의 경é Rechts ief 이준 이준